잠시 은광이와 여러분 예쁘니 미지입니다. 예쁘다. 너무 예뻐 저희가 계속 우리가 관광남에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광인 컨셉인 거죠. 이게 그냥 우리예요. 컨셉이 아니에요. 컨셉을 볼 필요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세요. 저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처럼 정말 찐 광인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도 좀 광나다 못해 엄청 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독하네요. 이분들이 저희도 그럼 마음의 준비를 약간 독하게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중독될 수밖에 없는 매력의 글로벌 성장도를 한번 불러 볼까요. 바로 시크릿 넘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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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보다 더 독한 랩 랩 랩 랩 랩 빠져들어 너 지려일수록 위험해 둘 셋 워치야 넘버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워치야 넘버 워치야 넘버 워치야 넘버 워치야 넘버 워치야 넘버